오늘 웃음할 거야. 내가 웃음할 거야. 나야. 진솔의 부부기가 잠들어있는 호화를 이루는. 리치 리치 리치. 행복한 행복이었어. 야 이거 뭐야. 우와. 잠들봐. 끝. 안 돼. 끝. 복수하겠어. 복수하겠어. 놔. 놔. 거짓말. 거짓말. 나 거짓말이야. 자 일단 저들은 내 능력이 뭔지를 모르지. 나에게는 절대 관련된 금검이 있습니다. 내가 그동안 런닝맨 하면서 석진이 형한테 받은 그 기운. 레이스 스타트의 서러움을 이번 레이스에서 한을 풀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부터는 내 눈에 뜨거라. 내 눈에 거슬리면. 아 이거 변보기로 한 명을 먼저 탈락을 시켜야 돼. 그래야 나 무서운 거지. 응. 나 지금 슬슬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. 간만에. 간만에 미쳐가. 내 안에 뭐가 들어온 것 같아. 그 간의 성함을 몰아다 풀자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하. 하하하. 하하. 이거 뭐야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야! 아니, 혼자 젖었어 캐릭터에. 야! 아니, 그게 아니라. 너 왜? 너 검수하고 싶었지? 어? 너의 근거를 왜 네가 갖고 있냐? 어? 3시일 동안 도망갈 기회를 주겠습니다. 둘 중에 한 명은 지금 죽어요. 왜? 내가 3시일 때 도망가는 게 좋습니다. 그것도 찾으러 왔구나. 자! 하나! 진짜 한 명 죽어요. 그래, 오케이. 진짜? 진짜로? 그래. 진짜로? 오케이, 오케이. 우리 검은 정령들 이리 오세요. 갑니다, 나 진짜. 하나, 둘, 셋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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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뭐야, 뭐야. 둘 중에 한 명을 들어주세요. 저쪽으로 뛰어야 돼. 저쪽으로 안 돼, 저쪽으로. 그래도 네가 계속 뛰어. 계속 뛰어. 나 왼쪽을갈까, 오른쪽으로 갈까. 왼쪽으로 만져. 한 명은. 한 명은! 더 뛰어, 다 뛰어, 더 뛰어. 더 뛰어라고. 자 시작합니다. 아니 이거 뭐야. 아니 너 뭐야. 3초 더 쉽게 도망가. 3초.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. 와 대박이다. 이런 내가 미치지. 역시 금관이 제맛이야. 저기로 뭐 하는 건가? 야. 형 형. 궁금하면 네가 좀 가봐. 야 저거 뭐야. 저거 왜 저래. 야 저거 뭐지? 야 저거 무슨 능력 있나 볼데. 어? 그 칼 갖고 있으면 뭐가 생기나 봐요. 그러니까 말이야. 아 이거 씨. 저 사신들 따라다녔잖아요. 부하로 이렇게 부리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 저들이 뛰나 봐. 저들이 뛰는 거 같아. 저기 좀 박수 나와. 저 안이야. 진짜 잘다고. 야. 야. 여야. 으아아. 감사합니다.